미주놀의 테슬라 차트 분석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공약 3천에 넘어서 이어집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분석하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픈 영상과 멤버십 영상은 좀 차이를 둬야지 그들이 괜히 멤버십을 오십을 내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공부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오픈 영상만 듣는 분이라도 공부 열심히 하시면 멤버십 들어서 그냥 걸쳐만 놓고 공부하는 사람도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고 조회수가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조회수가 나와야 돼요. 오늘 또 하나 이렇게 사이렌 보이시죠? 이 사이렌이 5개가 있다는 건 뭐냐?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팀 저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멤버십 들어오시든지. 그래서 오늘 영상은 1부, 2부로 이렇게 나뉘는데 이 사이렌 가끔씩 썸네 이렇게 사이렌이 5개 있다. 아 그럼 상당히 안 좋은 거야. 알아서 비중을 줄이시든지 제가 해치하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멤버십에서 해치를 하시든지.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집중해야 된다. 바로 시작할게요. 종목들 많이 안 하고요. 일단은 핵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을 딱 보면 여러분 줄 짝짝 그어놓고 여기가 매수 자리고 제가 전에 여기 했죠. 그런 거는 차트 분석이 아니에요. 이 지수든 종목이든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이 안에 숨겨진 시장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추세를 읽어내고 시장의 심리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진짜 진짜 차트 분석인 거예요. 오늘 러셀 빼고 다우, 나스닥, S&P는 모두 다 M자형 하락이 출현했어요. M자형 하락. 상당히 안 좋은 하락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M자형 하락. 나스닥은 더 안 좋았어. 완전히. S&P 똑같이. 그렇죠? 뭐 얘도 출현했죠.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막. M자형 하락이 출현했다는 게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M자형 하락의 반대말은 W자 우상이야. W자 우상이야. M자는 전형적으로 무슨 시그널이다? 하락 시그널이다. 그럼 팀장은 내일부터 하락하나요? 팀장은 또 이런 말 하려고 그러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에요. 내일 장시학 1시간 전에 발표되는 CPI에 달려있어요. It depends on. 뭐뭐에 달려있다. It depends on. 1시간 전에 발표되는 CPI에 달려있어요. 오늘 시간에 이렇게 빠진 것도. 그런데 냉정히 말하면 빠진 거 아니죠. 얘네만 빠진 거잖아요. 시가층액 높은 총액 높은 테슬라, 아마존, M7이네 오늘. 엔비디아도 그랬고. 얘네들이 빠지니까 다 빠진 거지. 얘네들 빼고는 팔았잖아요. 비자 빼고 시스코 빼고 팔았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워낙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락의 시그널은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저는 오늘 이 하락의 시그널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래서 개미들이 죽을 거다. 왜 죽냐?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냐? 올릴 때는 진짜 막 치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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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하게. 내릴 때는 한 번에 팍. 오를 때는 내릴 때 한 번에 팍. 오를 때는 내릴 때 한 번에 팍. 앞으로 시장이 조정이 오면 이렇게 올 거예요. 이 조정이 대선 끝나고 내년에 올지 앞당겨서 올해 올지.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시그널은 주겠죠. 그래서 개미들이 오늘 혹시라도 단타 치다 물리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한결같이 이런 데서 잡은 거라니까. 여기에서 롱을 잡았겠죠. 왜 여기서 롱을 잡았을까? 여기서부터 상승했거든. 이게 상승했거든. 이게 상승했거든. 시장의 심리와 추세를 읽어내지 못하면 결국 이런 포모에 갇히게 되면서 너무 갑작스럽게 확 빠져버리니까 확 빠져버리니까 미처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도 놓치셨을 거라고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래요. 혹시 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거는 고수의 영역이에요. 저도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왜 이게 쉽지 않냐면 역으로 말하면 여기서 쇼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빨리 빠져버리기 때문에 너무 빨리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쇼 자리를 못 잡는다. 이건 지나고 보니까 나온 거라니까요. 왜냐? 심리 자체가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오케이? 튀기 하나 이렇게 나온다. 한들 이 역까지 올렸던 이 추세 때문에 다시 이렇게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거든. 이걸 역으로 말하면 롱치다 여기서 물려도 빠져나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흘러버리면서 지나고 나면 이게 계단 스시가 하락이었다는 거를 지나고 나서 알면서 피 눈물이 나는 거죠. 아우 맘 아파. 시장에 조정이 오면 이런 식으로 무서울 정도로 미처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이거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끊임없는 시뮬레이션과 실전 연습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한번 테슬라부터 좀 다뤄보죠. 오늘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테슬라 상당히 안 좋았어요. 테슬라, 암, 팔란티어, 나스닥 이 딱 4개 비교해봤거든요. 맨 위에는 누구였을까요? 암 암 암 대박이었죠. 저도 오늘 암 갖고 좀 사냥을 했는데 그 다음이 팔란티어 여기 녹색이 얘도 오늘 내부자 매도의 소식이 들리면서 프리장에서부터 이따 보여드릴게요. 계속 빠졌거든요. 근데 기간 매수가 들어오더군요. 팔란티어는 근데 테슬라는 와 어쩜 그러니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이거 지금 보이시죠?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거 새 3등이 누구냐면 나스다 지수와의 간격이 점점 멀어졌다는 거죠. 지수와의 간격이 점점 멀어졌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아 상당히 안 좋았죠. 일단 금요일에 여기서 끝났고 갭상승했어요. 아니 갭상승 갭상승과 맞먹는 오늘 1시부터 동불은 4시부터 시작하지 마자 막 쳐올려서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1분 봉이에요. 계속 195.28 저는 원래 이때 자고 있었죠. 딱 일어났을 때 오우 테슬라 근데 선물 시장부터 임이 좀 시그널을 줬죠. 오늘 선물 시장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니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ra A반 정도 되면 여기서 맞법이 들어가야죠. 딱 보면 맞법이 들어갈 줄 알았죠. 빠졌다가 시작할 때 한번 힘을 냈어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오늘 테슬라는 상당히 이례적인 V10 기법을 해도 보세요. 오히려 매수 시그널이 더 많을 정도로 거래량이 더 많을 정도로 좋았단 말이죠.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높이면 여기까지는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계단식 하락. 슬라야. 계단식 하락 나오면 안 된다니까. 노란색을 합시다. 계단식 하락 나오면 안 돼요. 계단식 하락이 나서 이런 식으로. 반등 실패? 이런 식으로. 막판에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또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애프터까지. 더욱 아쉬운 것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초반에 이 상승세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운동 경기로 말하면 골을 넣어야 될 결정적인 페널티 찬스라든지 야구로 말하면 9회의 말 주자 마을루의 노하우 찬스에 한 점도 못 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거래량 볼까요? 거래량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95.30, 115.2. 그나마 거래량이 좀 덜 나와준 것이 막판에 또 엄청나게 매도 물량. 애프터에도 흐르고. 아직 애프터 안 끝났습니다. 지금 3시 38분이에요. 서부 시간. 그렇다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팔란티어. 팔란티어는 오늘 테슬라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프리장이 시작이 되니까 빠지기 시작했어요.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그런데 저는 내부자들이 프리장부터 팔아들이 시작하나? 조금 올렸지만 다시 계단식 하락이 초반에 시작이 됐어요. 팍팍팍팍팍팍팍. 여러분 이 지지선 잘 긁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결국 이 지지선에서 지지대고 올라가고 지지대고 올라가고 지지대고 올라가고 지지대고 올라가고 이렇게 중요해요. 장이 시작함과 함께 거래량을 동반한 거래량을 동반한 물론 중간중간에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 이때부터 그렇죠 팔란티어도 그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애들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애들 지금도 살짝 끌어올린 애들 얘네들이 누굴까요? 보기들일까요? 1번 개인, 2번 기관 당연히 기관이죠 당연히 기관이죠 근데 오늘 테슬라는 얘네들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얘네들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내일 CPI 보고 사겠다 이거죠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네트 오늘 애프터에서 실적 발표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실적 잘 나왔어요 비트 했어요 4개 파란불이에요 근데 주가는 빠져요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이 잘 안 되죠 페이커법으로 접근하세요 마라 여러분 27.28 와 애프터도 오르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대박이죠 보통 이 코인주들은 프리장에서 상승의 모습을 보이면 계속 가더라고요 14% 특히 월요일날 특히 월요일날 주말동안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 얼마죠? 녹음하는 3시 40분 기준으로 4만 9천 왜 바이더디비 중요한지 아시죠? 2만 5천에서 헤맬 때가 몇 개월 전인데 딱 더블 좋다 이겁니다 주말에 비트코인이 저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코인주는 초반에 사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면 마라 같은 경우 아 뭐 아름다운 모습 그쵸 갭상승 다 마라 내렸지만 딱 보세요 지지선이 이렇게 중요해요 딱 지지 라인에서 지지하고 그 전날부터 딱 찍고 바로 들어오면서 아랫사이 30 밑이죠 끌어올리는 거 보세요 끝날 때까지 장이 휘청휘청했는데도 오늘 코인주들은 휘청하지 않고 계속 매수세를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파란색이 추세선이거든요 50일 어때요? 움직이죠 계속 이유가 뭘까요? 매수세 기간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암 보세요 많이 올랐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매수세 엄청난 거래량 오히려 금요일날 한번 살짝 흔들더니 야 이거 봐라 오늘 또 이렇게 올립니다 대박 불과 70 몇 불이었던 게 200% 가서 200% 불과 며칠만 미국 주식의 파워죠 이게 윗골이 달리고 윗골이 달려서 아 쉽지 않겠다 했는데 오늘 보란 듯이 제가 오늘 암 갖고 사냥했거든요 암 얘도 못지않게 기간들의 매수세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와 이 거래량 보이십니까 오늘 암의 거래량이 111.20이에요 에버리지 거래량이 10인데 일반 거래량이 10배가 나왔어요 안 갈 안 갈 가는 게 당연하죠 저렇게 나왔는데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팔란티어도 뭐라 그랬죠 여러분 팔란티어도 얘를 매집하는 기간이 이 차트 속에 들어있다니까 야 딱 금요일 날 한 번 조정 주고 은봉 만들어서 흔들더니 오늘 보란 듯이 쫙 막판에 조금 밀리지만 않았으면 거의 악어법이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팔란티가 잘 가는지 기간들이 왜 이렇게 팔란티를 사는지는 주말에 올려드리는 세 편의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럼 내일부터 그런데 또 가냐 그건 모르죠 핵심은 내일 CPI가 저는 모든 거를 자지우지 할 겁니다 SPI 정고점은 계속 갱신하는데 위태위태하죠 상징적 정고점 5천을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돋지 나왔고 반도체 지수는 더 꼬리가 더 길죠 지금까지 시장의 상승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AI와 반도체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이 꺼지잖아요 반도체가 주도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 벌써 AMD는 꺾였죠 엔비디아 SMCI 마이크론 인텔 포함해서 반도체 주도를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긴 하고 있지만 상당히 지금 눈치를 보는 장세고 계속 올라는 가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아랫산은 또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죠 라이버전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한시간봉으로 딱 보면 자 보세요 많은 분들이 팀장님 저는 테슬라를 모아갈 건데요 지금 다시 매수 타이밍인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이시죠 지난 한 3주 동안 테슬라는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80불과 190불 사이 190불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서 움직일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죠 190불을 뚫었지만 결국 이 안에서 다시 그 다음 저항선에 갇히는 모습 195불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되네요 아 여기였네 여기였네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175까지 딱 떨어졌을 때 그렇죠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팀장님 저도 M자는 하락이고 W자는 우상향인 거 알아요 알면 뭐해 활용이 안 되는데 W자 나왔잖아요 나왔죠 나왔죠 나왔잖아요 위불은 175라고 하는 게 최저점에 돼 있어요 이 두 번째 더블자 꼭지가 175보다 밑에 내려갔다면 얘 숫자가 여기에 써져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테슬라를 스윙으로 하실 분들은 여기도 왜 안 들어갔지 그럼 대답이 똑같다 여러분 무서워서요 더 빠질 것 같아서요 그거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더 빠지면 더 사면 되죠 분할 매수인데 몰빵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고 최저점 발바닥에서 자꾸 사려고 하니까 그렇죠 워런보핏도 발바닥에서 못 사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발바닥에서 사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가 주식의 기본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어때요 느낌이 지금 한시간봉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한시간봉으로 분석을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분석을 해드릴까요 잡으세요 테슬라 265 이때 찍었을 때가 2월 27일 올해 1월부터 합시다 자 이때 제가 A반에서 내기를 했거든요 200불 언제 깨질 것인가 3월 말 안에 깨진다 안 깨진다 막 얘기를 했거든 내기 진 사람도 돈 걷어야 되는데 돈 거둬야지 제가 이겼거든요 1월 달 안에 깨진다 3월 달 안에 깨진다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잖아 이렇게 일단 긍정신호는 뭐냐면 이 하방 추세 이 테슬라의 하방 추세 이 하방 추세를 일단 벗어났다는 거는 대개 플러스 긍정 추세 긍정 추세 근데 마이너스가 뭐냐면 벗어날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요 이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고 다 팔아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흘러내리는 이 흘러내려다 여기서 좀 박스권을 해서 버텼었거든요 이때도 거래량이 이렇게 파래요 이렇게 근데 지금 거래량이 어때요 뭐가 파래 이게 시뻘거치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런 상승은 페이크 진정한 상승이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상승은 언제든가 한번 볼까요 보여드릴까요 네 얼마든지 보여드렸어요 이제 보이시나요 어 이제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진정한 상승이 보입니다 네 보이시죠 한시간봉 보이시죠 테슬라 이렇게 상승할 때는 밑에 색깔 보세요 얘도 처음 처음 시작할 때 얘는 이제 놀라니까 이제 시작하자마자 외도몰량 나온 거 받고 나서는 다 팔았잖아요 다 팔았고 한번 빨갛고 다 팔았고 팔았고 지금 모습 볼까요 어때요 샘샘 오늘은 되게 안 좋죠 오히려 테슬라는 떨어질 때는 와 뭐 피바다에 캔들이든 거래되는 피바다에 이럴 때 이제 쇼치는 거죠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의 핵심은 리스크 관리 절대 포마하지 말고 중심 딱 잡고 자기 스탠스 유지하면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요즘 시장 큰일 납니다 내일 CPI가 시장의 전체적인 거를 졌다 들었다 들었다 놨다 할 건데 뭐 CPI 조정치 아 그건 말이 안 돼 뭔가 좀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 근데 이제 서서히 저희 미주노래에서 오래전부터 지적했던 것들의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발표되는 수많은 경제 지표 CPI나 GDP나 이런 것들이 진짜 미국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